저희가 힙합 씬을 더 흥하게 하기 위해서 힙합이란 무엇인지 랩은 도당치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오늘 좀 배워보고 싶은데 성민이들이 이제 얘들아! 랩은 이런 거다! 고마워! 잘한다! 고마워! HANDS UP! 제스처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자주 쓰이는 거는 중심이 낮아진다 계속 아래 내려가면 돼 계속 이 정도? 계속 내려가기까지 내려가 계속 끝까지 내려가 그냥 끝까지! 끝까지 내려가서 앞부르기까지 할 때까지 내려가 너무 아파 킬리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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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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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거 보니까 모르셨어요? 한 해에 절반을 보내면 어? 이거 아시군요 우리 이거 진짜 변경해 Alright Yeah 내가 가르쳐줄게 리듬 타는 법 드럼 찍겠다 사이로 그룹 이어가는 법 물론 내 랩 따라하면 너 혀에 친하지 여기 이 노래 주인하지 내려가 내려가 이제 내가 구원해줄게 거기를 흔들어봐 재니는 두 배로 줄게 스넥브레이크 어 내려가야지 이런륨이 모으지 아들레벨 그렇지 아리아오리 왓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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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하니